이 부부는 소원이 아닌 부부들이 서로 만나서 그죠 둘이 만나서 산 사라를 간다로 해 지금 사라는 간다 하지만은 부부의 인연자 부부의 합이 딱 찰떡궁합으로 안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 너는 너 나는 나 살아야 돼 내야 하는 일에 네가 간섭하지마 이런 식이라는 거지 등 돌리고 사는 거야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거야 이름만 부부야 부부지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부부로 보인다라는 거야 대주가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본인보다 상당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대주는 본인한테 절대로 안 져요 지지 않아요 무조건 이겨먹어야 되고 본인을 알기를 이렇게 밑으로 본단 말이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고 대주 사주팔자로 보자 하니까 이 대주도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자기가 고생고생해서 자수성가해야 되고 뭔가를 이것도 저것도 해서 기술적인 거를 하든지 뭐든지 해서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한 여자한테 만족을 하고 사는 사주가 못 돼요 이 대주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못 지켰다는 얘기야 그런 사주 그런 사주고 그걸 뭐라 그래 잡기 잡기라고 그러지 이거 저거 그런 거 그런 거에 능하고 한량이지 한량 말하자마 한량인 거야 그냥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먼저고 내 멋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집에 들어오면 각신 거야 밖에 나가면 자기 혼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들어오고 마찬가지 아니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오잖아 어쨌든 그렇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살겠냐는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대주가 서른아홉 마흔하나 마흔 둘 이렇게 되도록 뭐가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그때부터 해서 바람에 불이 쳤어요 그래서 있는 돈 다 까먹어라 그러는 지금 형국이에요 있는 거 다 말아먹어라 그 지대라는 형국이 다고 지금 이 집이 지금 그 바람에 불어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 멈춰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지는 거는 힘들죠 지금 봐봐 서른아홉이면 서른아홉 마흔하나 마흔하나 4년 서른아홉 부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건 마흔 둘이야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럴까 자기가 딱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되잖아 대주가 그걸 딱 잡아야 돼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알만도 하단 얘기지 그런데 알만도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빠져드는 형국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기주가 아무리 개새끼 소새끼 찾아도 말을 안 듣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 기준은 예를 들어서 대주하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또 집에도 혹시 안 들어올까 더 일을 저질릴까 어떻게 보면 반 윽박 반 어떻게 해서 해달라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딱 냉정하게 자른 건 잘라야 되는데 지금 기준은 대주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야 눈치를 아니 좀 사람 되려나 좀 자기가 항상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니까 봐주고 봐준 세월의 십년이 근데 이제 요번에는 좀 뭔가 조짐이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말을 아예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혹시 차가 날라가고 집이 날라가나 그것 때문에 날라가게 생겼어요 날라가게 생겼다고 그게 아 다 제 앞이라 그니까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가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마누라라고 유의해주고 이러진 않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마누라를 찾잖아 이 대주가 그게 무슨 부분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뭐가 잘못돼서 집안의 가장이잖아 어쨌든 그럼 혼자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물귀신이잖아 자부 끌고 가잖아 본인은 지금 그러면은 여기 이쯤에서는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날라가고 예를 들어 기술로 해서 차로 다 먹고 살았으면 차 날라가고 뭐 먹고 살 건데 없죠 뭐 그렇죠 그러자니 본인도 뭐 가진 게 있어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뭐 해 먹을 수도 없고 또 본인도 어디 가서 남의 밑에서 내가 없어도 남의 밑에 가서 일한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다는 사주 팔자고 아니요 일은 할 수는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못하잖아 이런 이유가 됐든 저런 이유가 됐든 그렇죠 네 그러면 집하고 차하고 그나마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주가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봐도 돈을 못 버는 대주가 아니란 말이야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은 번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써 제끼니까 그래 저는 그렇게 안 써요 쓰죠 왜 안 쓰게 그죠 쓰는 거랑 커피 마시러 가는 거 같아요 그 전에 많이 썼어도 지금은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겠지만 우리 기주도 돈을 모으는 거보다 돈이 있으면 새 나가는 영국인데 사주가 못 모은다고 돈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돈을 벌고 예를 들어서 대주가 버는 거 가지고도 기주가 밖에 나가서 돈 벌 정도 힘이 드는 상황이 아니다 혼자 벌어도 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돈벌이야 네 충분해요 그렇죠 라고도 남잖아요 남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른 대주를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집 건지고 차 건지고 대주가 정신 차려서 뭔가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내가 봤을 때 뭐가 이 대주한테 숨통이 꽉 막히는 영국인 거 같아 뭐가 쪼여지는 느낌? 저도 그렇게 보여요 노름을 10단위로 하다가 100단위로 하다가 지금 1000단위가 됐거든요 노름? 무슨 노름? 남자들 노름 하는 거 포카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보스도 같은 거 네 뭐 바카라 무슨 뭐 희한한 것들 우리가 상상 외의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엄청 까먹었어요 몇 천을 음 그러니까 생활비나 카드비 이런 게 계속 쌓이고 로테이션이고 저 앞으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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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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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지금 그 돈을 다 썼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라 왜 돈이 안 들어오냐 지금쯤이면 이 600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10원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어올 거라고 들어올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제 촉이 지금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의 어? 본인의 촉이 맞다고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뭔가 이 쪼임당하고 있고 뭐가 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다 갖다 쓰고도 모자라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 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갚으라 갚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쪼임당하고 지금 그런다고 이 사람이 내가 느껴지게 뭔가 쪼임을 당하고 뭔가 재어드는 느낌이고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박을 했으면 남의 돈 갖다 써서 거기에 쪼임을 당하고 돈 갚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 놓으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죠 네 한두 번이 아닙니까 못하죠 그죠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것도 힘이 들고 말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이겠죠 처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집 알아보세요 집 혹시 담보 잡힌 거 있나 아 그건 제 명의로 돼 있고 제 거라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차도 본인 앞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건들지 못하고 있잖아 근데 못 건드려도 부부잖아 뭔가 본인한테 문서적인 거나 뭔가로 본인이 띵 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 문서적이라는 게 카드비 못 먹고 대출받은 거 못 먹으면 터지면 그렇죠 그거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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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 그냥 그래 Anupji 네 그때는 제가 옆으로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valt장에 링고 가실 거는 아니죠. 본인이 진짜 이혼을 결심했다 하면 손목을 긁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진짜로 못 산다 하면. 그 차를 팔고 집도 팔아야 제가 날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살고 있고 그 차를 그 사람이 굴리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차를 팔려면. 그러니까 못해오지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부 이거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동거인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부의 합이 딱 들은 부부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서 부부 연으로 살기는 하지만 서로 남같이 사는 게 부부냐고요. 결국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면 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리게 해야죠. 두 사람 다 대주도 반. 본인도 반. 반. 이렇게 우리 쪽에 이게 반반이라는 거야. 저는 사실 갔다 왔어요. 무당했었어? 네.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 접었거든요. 완전히 일어나질 못하고. 아니 신을 받았네. 희귀병이라. 신을 받았는데? 희귀병이 걸렸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이 사람 때문에 쓰다 보니까 섬유근육통이라고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칼로 굽는 것도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 그거 걸려서 2년 동안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이 쭉쭉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거의 이렇게 잠자리 안 하고 남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유튜브 보고 서울 저기 병원에 가서 고치고 나고서부터 이제 살이 계속 찌고 있고 지금 그전에는 엄청 몸매가 예뻤고 괜찮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접었어요. 2년을 못하니까 아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서 그때 접고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였지. 그럼 가야지. 근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빌고 사셔. 빌고. 속절 없이 시간만. 그래. 이렇게 빌고 사시라고.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그것도 벌전이고. 그치? 그것도 버리고. 내 몸이 아파서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빌고 사셔. 많이 빌고 살으라고. 또 인간 때문에 풍파 오고. 어디다 빌어요? 뭐 어디다 빌어. 아니 빌고 살고 어디 연을 맺어서 있는 데가 있으면 다니면서 빌든지. 그러고 살아야지. 본인이 무당을 안 할 것 같으면. 그치? 안 그러면은 인간 풍파 맞고. 그래서 그러잖아. 인간 풍파 맞지. 조상벌 맞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대로 못 하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저 사람 뭐 잠재우거나 아니면은 정신 딱 차려서 돈만 열심히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죠. 누구? 이 사람? 있지. 왜 없겠어. 구타는 방법이야? 그렇지. 구슬하면 무슨 구슬이야? 이 사람네 조상을 달래야지. 조상에서 자꾸 건대니까 그러잖아. 이 사람도. 본인이 무당을 해봤었다며. 무당을 해봤으면 본인이 딱 보면 알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뭐에 감겨서 저러나. 저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냐고.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을 잡아줘야 되잖아. 본인이. 그렇죠? 뭔가에 감겼으니까. 자기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안 돼요. 자기 마음이. 누가 흔드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다 했는데도 아니고. 자기 마음. 아버지도 그랬고. 유전. 그래. 그런 거를 잘 풀어줘야지. 그걸 잘하는 저기한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굴만한다고 그래서 딱 나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원초적인 걸 찾아내고. 그래서 해서 잡아. 이걸 딱 잡아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동덕풍한다고 이 사람이. 사람이 180 확 바뀌겠어요? 그건 신이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더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직성을 가지고 풀어주든지. 완전히 이 사람이 놀려서 풀어주든지. 방법이야 있어. 왜 없어. 방법은 있어. 그냥 얼렁 뚱땅 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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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방법은 있어. 왜 없냐고. 그런데 지금 굿 타는데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굿 타는데야 돈 들어가지. 아니 무당을 했었다며. 아니 했었다면서 그걸 다 아는 거를 자꾸 물어보세요. 돈 많이 들어가지. 돈 많이 들어가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 많이 받아봐야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나는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돈 주라면 달란 대로 다 줄 껴? 아니잖아.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공으로 만나서 직성으로 만나고 공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공줄로 가야 돼. 그래야 큰 바람 안 맞고. 잦은 바람은 피해 갈 수 있잖아. 큰 바람은 어떻게 피해 가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 하고 먼저 다른 거 진짜 큰 바람 맞기 직전이야. 그거는 빨리 먼저 본인이 막으라고. 대화를 해야 돼. 피해 가고 자꾸 피한다고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괜찮겠지 안 돼. 붙잡아 놓고 대화를 하라고. 나 너하고 뭐 그냥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살려고도 했는데 뭔 짓을 못해. 앉혀놓고 너 나하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고 다 불어라 하고. 맞고 가자. 어떻게 할 것이냐. 뭐를 해야지. 인간이 해볼 것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냅둬서는 안 돼요. 이미 이 고시는 백시를 이미 이렇게 밑으로 봤어. 겉으로만 겉으로만 그러지 밑으로 이미 봤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을 빨리 봤다고 차려야 돼. 음. 음. 음.